분담 4 사람의 요구를 속마블을 아주 콕 집어내는 거 잘해요 닭 나요 그 사람을 타 알아봅시다 네 사람을 좀 잘 본다 해야되나 둘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될까 굳이 한 단어 마녀 번 이해했어요 사람을 잘 맞춰줄나? 까도까도 계속 나와요 특히 둘이 춤을 열심히 출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가족같은 멤버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고 가족같은 멤버들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웃어 저는 약간 멤버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영어, 중국어 다 해주세요 제가 언니 혹시 뽑아서 사이드 메뉴를 다 시키고 오히려 저는 밥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니 허리에 액션을 받는 게 없어요 있어요! 하와이약키스 왜? 언니 민초 빠져요 저는 민초 사랑해요 민초 좋아하면 그 황유플 피자도 좋아합니다 사실 요즘 핵 화면이 쉽죠? 70, 80?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애비 사랑해! 아! 범위를 사랑해! 맞습니다. 메인 댄서 이지만이라고 했어요 이지만 노래를 잘한다 현상을 해서 봤는데 범위를 찾아서 네, 제가 범위를 찾았어요 누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긴다는 아니면 이지이거든요 저 아니에요 심지어 자동 초점인데 초점도 안 잡혀있고 백만 있다만큼 찍어놓은 거예요 얼굴이 여기있어요 나는 지위랑 내실까? 근데 지위랑 님은 핸드폰으로 미치고 맞지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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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저게 뭐야? 뭐해? 차! 나 저 핸드폰 썼었는데 저 폰 이름이 뷰티폰이라고 그렇죠 어? 어? 안 돼! 어? 엉덩이 짱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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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왜 바뀌었어요? 아니 근데 디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음성할테니까 아 여섯 바지가 다 뜯어먹고 하하하하 있잖아요 엉덩이 말고 허리가 아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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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떠들고 그렇지 않아요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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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